안녕하세요. 트오일입니다. 오늘은 즐거운 토일 항상 유가를 하고 있다가 두비어무처럼 보정에 자전거를 탈수는 시간을 되었습니다. 박수! 장마운 여수에서 멋지게 더 라이딩을 보내 볼게요.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오랜만에 타네요. 그리고 딱 1년 전에 형님하고 그때 타보고 그때 디스크 연 다 돼가지고 그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게 1년 전이에요. 그때가 8월 14일인가 16일인가 아마 그때쯤 됐을 거예요. 딱 진짜 1년 만에 1년 만에 만났어요. 만나다 보면 또 축구선수 만나는 거 아니야? 백전빈이십니다.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고맙죠. 1년 만에 만나가지고 진짜 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국매님이 가장 최근에 만나 뵈 거 같아요. 그때그때 아 일반 타이어가 조금만 타고도 타이어 소리가 나는구나. 오케이 오케이 아 좋다 타운 타운 야 차 타운이다. 자 이곳에서 좌회전. 코너 조심. 타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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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전부터 이런 길이었나 이제 거의 다운일 칠 것만 남았네 어떻게 해 나중에 우리 와이프 텐텐 탈자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죠 훈련하면 같이 하고 Grego 타고 싶어서 해서 사실은 같이 올라가서 내가 내일하고 잔 내리로 빠져가고 좀 힘들어 한번 돌라 했는데 올라올 때는 가을에 오셔도 있구나 약간 시원할게 딱 지쳐버리면 내가 일부러 힘든 일도 안 데리고 가 지구 외장으로 가 이끼가 많으니 조심하십쇼 에어필 5 5 4 5 5 5 5 5 5 자 보겠습니다 아멘 와 세상 아름다운 가오닐이다 영상 이제 사람들 다 답네 바닥에 있기 조심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날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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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는 승덕으로 이동합니다 성두골메님 두번째 후레님 세번째 제가 생각합니다 이렇더라 세번째 세번째 껍짝쥬님 그리고 다섯번째 팝팝사 힐링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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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들어갑니다 안됩니다 오호우 오호우 와 좋다 오! 롯델결에 싱글을! 하하! 와! 좋다! 분명히 또 멋진 싱글코스를! 기름기네! 으아! 파이팅입니다! 파이팅! 아따 여기가 오뱅내리라 굴곡이 있네요 힘내라! 힘내라! 으아! 파이팅! 파이팅! 킹거킹 하하하! 파이팅! 하하! 하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와 좋다. 와 좋다. 와 좋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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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